은혜 희수 4 2 2 2 그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리 그건 뭐라 궁금하다 다음으로 오세요 사장 2 5 사과 가장 듣고 싶은 말 예 흡입은 말 다 상대모사로 하는 걸 더하게 그래 그래. 얘들아 너네, 너네 내일 데뷔한다. 오, 내일은 아니지. 내일 할 수도 있지. 내일부터 준비하러 가. 진아, 노래 많이 늘었다. 얘네, 한 달 휴가 주세요. 동혁이 아이콘 멤버들에서 축하한다. 넌 뭐야? 아베리야. 나네들 있잖아. 내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. 근데 두세 달 동안 숙소에만 있어라. 야 그게 좋은 거냐? 야 그게 좋은 거냐? 솔직히 생각이 안 났어. 그래서 준혜, 준혜 멋있다. 아, 저는 합격이다. 간절하다 되게 잘하네. 무대에서 많이 자연스러워졌다. 이거 약간 이상한데? 약간 이상한데? 양택조. 양택조. 밥 먹자. 밥 먹자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밥 먹자 최고의 칭찬이야. 나도 성등을 써야 해. 많이 늘었다. 너가 최고다. 파이팅, 사랑해. 아이콘으로 삼행시. 자, 운 띄워줘. 자, 프리스타일. 아저씨! 이! 이렇게 많은 세상에 쿵! 쿵프로스트가 있어요. 이! 이런. 콩! 콩! 콩물이 나왔네. 진짜! 아! 아이콘이 이렇게 콘! 아니 아니야 이렇게 데뷔해서 콘! 콘서트를 쓸 때 많이들 찾아와주세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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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! 2! 이렇게 때리면 아! 콕! 아우! 그건 뭐지? 뭐야? 우리 집에 갈까? 잠깐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똑같은 거라 이거 내가 웃긴 걸로 하려고? 그럼 이걸로 하면 안 돼 웃긴 걸로 하면 아! 아 나 진짜 2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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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데네 콘데네 아 진짜 아 아! 내가 보실게 내가 보실게 내가 보실게 들어와 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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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! 이건 대박인데 할 정도 고! 콩콘 튀는 매력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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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아! 야 이거는 전부 완료하네 자 아! 콩콘 튀는 매력 아! 만수류? 아이콘은 2! 2! 이렇게 콩! 1! 콘 느낌 하하하하 아! 아! 아 이러지 말고 1! 이따가 콘! 콘서트나 같이 가nh instagram 왜 안팬이야 아 윤현이가 기대 Deus 해 아 아이콘이란 이름으로 이 이 이들과 또! 콘서트에 서고 싶다 아 뭐 다 똑같은 거에요 아 거기서 딱 아이 어 이렇게 이들 같은 멤버로 대단히 써주세요 차이형이 임대잖아 뭐가 아! 아이콘으로 데뷔를 하면 1 20만명 앞에서 건! 홈피어스트를 홍석이 형은 잘 모른다 야 우리 이렇게 차이력이 없어도 되겠어? 양자택 양자택 딱딱한 복숭아 대 말랑말랑 복사 딱복된 말복 난 딱복 나는 말복 어 어렵다 난 말복 딱복 말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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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복 오케이 잘했다 탕수육 아니 탕수육 하나 둘 셋 진보 당연하지 끝났어요? 아 재밌었는데 재밌었다 더 없어요 아쉽다 아쉽네 더하면 안돼요 간다 한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다 쳐다보면서 하는거야 시작! 아이콘이 꿈 꿈 꿈 바다 끝 고마웅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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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